아 당기기만 할 것 같아요. 당기기만 할 것 같아요. 물어보지는 않으시구나. 놀아보자. 미소. 이쪽은 마음에 오니 다들 당기 싫어요. 네. 쓸 수가 없어.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본의 아니게 한 게 좋은 거 있어요. 저는 이제 사랑기는 바로 빠지지만 연애할 때는 되게 신중한 편이에요. 연애를 시작하면. 시작하면. 네. 시작하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엄청 이렇게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. 네. 같이 이 사람이랑 사귀었지 말지를 계속 분석해야 되는데.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이 많아지거나. 그러면 연락이 조금 뜨고 하고. 약간 제가 좀 부정한다 하면. 사람들은 그게 약간. 그러니까 여기가 갑자기 밀당하네. 약간 요런. 와 네. 케이시님은 몇 번 못 봤지만. 여기서 본 것만 봐도. 진짜 밀당 못하실 수 있어요. 진짜. 키가 나요. 키가 너무 나요. 키가 너무 나요. 하고 싶은데 안 될 게. 아 그럼 두 분이 생각하는 밀당의 기술이에요. 아아. 밀당? 2분이 좀 빠지면 진짜 그냥 빠져요. 아니 밀당을 뭐해?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밀당 정신. 키가 생각하는 정신. 밀당 정신 몇 점 될 거 같아요. 밀당 정신? 어. 아. 마이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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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8점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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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마이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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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제 저문 시작했습니다. 오늘 이러면서 그런 느낌이잖아요. 저문. 나 이런 일이 오늘 조금 있었어. 오늘 방송하고 일하고 이 시간이 좀 더. 또 오늘의 말은 저문에 존재하는 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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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